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서 되겠습니다. 동서 코드번호 0269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4일 오후 3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지표 그리고 코스닥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제 오늘 갑자기 조금 반등을 해서 다행이다 라고 했었는데 계속 계속 무너지다가 정확히 1시 20분쯤에 외국인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왔었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2시 다 됐을 때 기간 수급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관들이 외국인이 들어오네 나도 들어가야지 먹을 게 있겠구나 하고서 같이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구요. 국채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 힘 좀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동서 좀 가지고 왔는데 간략하게 한번 기업 내용 읊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동서 코스피 유통업에 지금 대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료품 쪽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3조 9천억 정도 되죠? 9천억 원래는 중소형주 인 줄 알았는데 일단 보니까는 규모가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만 넘어도 우량주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 주식수 비율이 30% 에요. 전체 주식수 비율에 30% 만 유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누가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김상원 외 32분께서 67%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서우리사주 자사주 해가지고 3% 플러스 하면은 70%다. 품절주 느낌이 납니다. 품절주. 품절주의 느낌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회사인 동사는 식품사업, 포장사업, 그리고 다류사업, 수출입,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커피제조업, 그리고 음료도소매업, 동사는 치즈류, 시럽류, 과체 가공류, 음료, 경과류, 절임식품 등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을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9월 전년 동기들에 비해서 단기순이익이 1.5%는 좀 증가를 했네요. 그쵸? 다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뭐 이런 과자 품목들이 안정적인 매출 신장세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죠.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 9.34% 정도 되겠습니다. ROE. ROE도 굉장히 높네요. 그쵸? ROE가 지금 거의 10%대 정도 되니까 제가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10원 정도 되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직원 월급, 가계세 그거 다 빼고 10%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죠?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177% 올라갔었고요. 일단 지금 단기 지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37,200원 정도 되거든요. 37,200원을 지지를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그러나 계속적인 이제 수익이 조금 성장세가 돼야 되는데 성장세가 없다 보니까 느릿느릿하게 안정성만 좋다고 하다 보니까는 외인 기간이 조금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꺼려하는 것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사업 쪽으로 조금 한번 새롭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동서라는 기업은 굉장히 느릿느릿하지만 안정성이 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37,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동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주식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주식자료, 정치테마주, 이내 이낙연 관련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ROE, 자기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사님께서요. 김용재 소사님께서 7시 48분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심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제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요. 이제 9시가 되면은 서진 오토 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익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명에서 4.8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